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본인을 찾아온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대놓고 영어로 조롱한 이준석 전 대표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삼지대 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굳이 영어로 저렇게 지적한 건 결례다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바른미래당에서 한숫밥 먹었던 사람도 비판에 나섰고요. 최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는 형님이라며 한수 배우겠다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환자와 의사 타령하며 영어로 조롱을 했죠. 굳이 피부색의 차이를 상기시킨 언어를 사용하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고요. 한 비융계 의원은 이준석의 감정적 반응이다. 사전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가는 건 원래 이준석 방식인데 의표를 찔린 이준석씨가 결례를 빚은 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게 대체 뭐하는 거냐 정치인의 언어 맞냐 이건 헤이트 스피치로 유엔 인권위에 재수할 사안 아닌가 싶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논란을 오류한 이준석씨는 뉘앙스를 전하고 싶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준석씨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자주 하니까 국힘 내에서도 맨날 손절당한 거 아니냐 언론이 키운 거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 안철수 정진석씨가 이준석 노원병 공천해줘서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 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생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12월까지 국힘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마사중이 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할 겁니다. 이에 대해 인유한 위원장은 이준석 신당은 호응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윤핵관을 향해선 결단을 내리라고 재차 촉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공식 반응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장재원, 김장연대로 불리는 사람들의 용단이 필요하다 국힘의 한 중진의원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한 혁신의원도 혁신이 권고에 해당하는 상징적 인사들이 먼저 불출마나 험지출마를 선언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냐 왜 다들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친녀는 침묵하고 있고 비융계는 냉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인유한 혁신이도 이런저런 언풀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못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은 곧 정계에 빅뱅이 올 거다. 어디 잘 대처해봐라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본인은 당내의 채권과 채무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서 자칭 친륜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등이 없고 호거호의하더니 이제는 곧 자기라도 살아야겠다는 엑소더스가 당내 자칭 친륜부터 급속히 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내가 아수라장이란 거고요. 안철수 씨가 장성철 씨를 향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대해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계속 본인이 잘하는 달리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아직도 무사한지 묻고 싶고요.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에선 여의도 파격 아이콘이라며 류효정 씨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뭐가 파격인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철수 씨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사방에서 난리도 아닌데요. 오늘 새벽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대전 안에 당비를 낸 당원이 고작 61명이었다. 제대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전체의 1%도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49개 정당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힘 내에서도 유령 정당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당의 실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체 당원이 8400명가량 되는데 어떻게 그중 당비를 납부하는 인원이 61명에 불과하냐 그래서 국힘 관계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 당원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 창당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지적했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뭔 시대전환을 하냐 제대로 들여다봐라. 네이버 댓글에서도 저것도 정당이냐 조정은도 사기꾼이냐 본인이 신당 차려도 지지율 17% 나온다던 조정은씨 나와봐라. 저런 사람들이 정치판을 흐리고 나라까지 망치는 거다.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라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민주당에선 이동관 탄핵 쌍특검 이걸로 공세에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덕수 한동훈 그리고 부적격 인사들 이들의 문제 제기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대응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태현 참사 특별법 제정 그리고 합법화업 보장법 개정에도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에선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글로벌 스탠다드 왜 여기선 못 본 척하냐 이런 빚반이 나오고 있고요. 민생경제 회복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역화폐 예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성장률 3%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한 만큼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박정은 대령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해병대 예비역들이 50킬로 행군을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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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